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엉덩이가 어느정도 나왔어요. 요새는 간질간질합니다. 가끔 따가울 때도 있지만 한 시간대 빼고는 괜찮아요. 그래서 슬슬 방송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복귀 기념으로 표를 한번 제대로 짜왔어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3월 버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우한사태 요 문제 얘기가 많죠. 이것 때문에 국내 PC장에도 타격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인기있는 그래픽카드, 인기있는 메인보드가 대부분 다 품절사태고 다시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헌데 CPU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CPU만큼은 걱정 안하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제품 정도만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3950X만 국내 물량 부족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해외 물량을 넉넉하나 찾아봤는데 사실 해외에도 물건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정상화가 안되기 때문에 3950X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제가 물어봐도 당장에 들어올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예정이 생기면 생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젠 플러스 시리즈가 지금 대부분 제품이 단종 수순이 들어갔습니다. 생산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물론 차후에 그냥 천 시리즈 있잖아요. 젠 시리즈. 젠 시리즈처럼 다시 재생산할 여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당장은 2700X, 2700X, 2600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판매물이 줄어든 상태고요. 국내 물량이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AMD 수입사인 대원 CTS, 제시험. 애들이 받아오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몇몇 제품 요번이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제품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인코딩 꿀제품 2000 시리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쳐날 뛰던 9900KF의 가격. KF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50만원 후반대 했죠. 그런데 60만원 후반대까지 7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왔고요. 그리고 3600이 한 2주간 엄청 비쌌어요. 아시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선적이 어디에? 묶여있다고. 그게 들어오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한 일주일 만에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차츰 차츰 내려가더니 오늘 3월 8일인데요. 오늘 자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싼 시점이랑 6000원, 7000원 차이로 좁혀졌어요. 다시 원래도 돌아왔습니다. 이게 저번 달만 해도 현금가 기준으로 26만원 했는데 지금 이제 229,000원, 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정상화됐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600 사려고 폼 잡고 계신 분들 이제 사시면 돼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신성조 내려간다 그랬는데 그거 왜 안 내려갔냐. 내려간 거 맞아요. 저는 표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어요. 봤는데 가격이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뭐 특가 기억이었거나 현금가 최저가 기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몇천원 차이가 나니까 덜 내려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금 26만원일 때랑 비교하면 거의 정상화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국내 CPU 동향 다 보셨죠? 본론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하이엔드 CPU 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대에 포진해 있는 CPU들이에요. 라이젠 390s가 여전히 데스크탑 CPU 중에서는 인코딩, 렌더링이 최상위 CPU인데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국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25만원에 오는 상태예요. 이거 현금가로 제일 싼 시점이 96만원, 5만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만원 가까이 오는 상태죠. 국내 물건이 없습니다. 판매물이 30개밖에 안 됐어요. 진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3900x로 선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달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00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만한 렌더링, 인코딩, CPU고요. 9900ks는 국내에 물건이 소량 들어갔고 그게 다 소진됐어요. 이거 아직도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900k와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9900k 쓰라고 오버 엄청 잘 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심지어 오버를 전혀 하지 않은 기본 클럭에서도 링스를 통과 못하는 제품들을 몇 개 봤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9900k, KF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9900k의 가격이 지금 60만원 이하 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정상화돼서 굳이, 굳이 9900k 사려고 하셨다면 9900k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이밍 용도는 9700k이나 9900k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2080Ti 썼을 때나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게임에서 6%, 7% 차이 나고요. 대부분 1, 2% 차이로 좁혀집니다.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 용도 쓰실 분들은 9700k를 사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9900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9700 같은 경우에도 살짝 비싼 상태입니다. 다만 9700k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 2만원 정도 더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 게이밍 용도를 쓴다. 그랬을 때 9700kf를 사거나 아니면 9700kf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좀 나거든요. 한 4만원,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 오버 안 하면 클럭이 0.2 차이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 게임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2080Ti를 써도 1%에서 3% 사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9700f 사고 거기에 뭐 적당한 Z390 램오버 잘 되는 보드 20만원 중반 때껏 받고 거기에 오버클럭을 써도 램오버만 CPU는 그대로 두고 충분히 게임 프레임 2080Ti까지 잘 버텨주기 때문에 뭐 이걸로 선회하셔도 됩니다. 특히 2070 슈퍼를 많이 사시는데 그때는 9700kf랑 9700f랑 진짜 프레임 1%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껏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CPU 오버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9700k도 괜찮겠죠? K든 KF든 3700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3000원 내렸는데 거의 전달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우한사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국내 물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최상위 렌더링, 커링 CPU 가성비 1위 그리고 게이밍에서도 가성비 1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성비라는 거지 절대 성능에서는 인텔 쪽이 게임 프레임은 좀 더 잘 나옵니다. 3800x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6만원 더 주고 이거 살 값어치가 없죠. 뭐 특가에서 2만원, 3만원 안짝으로 떨어진다 쳐도 애들 게임 프레임에서는 차이가 뭐 0.5% 1% 차이도 안 나고 그나마 멀티 성능에서만 4, 5%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3800x를 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어제가에서는 3700x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렌더링, 인코딩만 위주로 한다면 3900x를 보시고 순수 게이밍 정도 그러면 뭐 9700kf 아니면 9700f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이엔드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밑에는 6코어 이제 혹은 6코어 12스레드급 6코어 중에서도 오버클럭이 되는 제품들 뭐 그런 제품들이 포진해 있는 퍼포먼스 CPU입니다. 20만원부터 뭐 50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사실 8000시리즈는 단종 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거에요. 얘네들 전부 다 품절이라 보시면 되요. 아 근데 왜 자꾸 넣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넣는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판매업이 있는데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9000시리즈 나왔잖아요 인텔 그러니까 8000시리즈는 더 싸진거 아닌가요? 나는 8000시리즈 새거 살래요. 8000시리즈로 짜주세요. 안싸요. 지금까지 인텔은 내가 기억하는 한도에서는 9세대 제품을 단종 수준이 갔을 때 떨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종시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은 충분히 커다란 기업이고 쫙 그 밑에 바로 밑에급 제품들을 단종시켜서 그냥 패기처분을 하더라도 위에 거 비싸게 팔아보는게 이득인거에요. AMD는 달라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브랜드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뭐 미명하에 9세대 제품을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냥 단종시키거나 패기처분을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8000시리즈 전혀 안싸거든요. 제발 좀 요거 새거 산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9000시리즈 보시고요. 여기서 살 수 있는 9000시리즈 해봤자 9600K KF밖에 없겠죠. 9600KF의 가격이 정말 착해서 지금 22만원정도에 포진해 있거든요. 요거 뭐 Z 390A MSI 제품이 다시 이제 물건이 들어왔더라구요. 그거랑 조합해서 렘오버 한 3400정도 하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국민오버 4.7정도는 들어가고요. 쌈보드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쓰시거나 게임밖에 안하신다면 아니면 난 최소 프레임이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이제 게임도 하고 딴거 작업도 한다 멀티적으로 즐기겠다 그 신분은 3600KF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3600KF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원래대로 복귀됐잖아요. 맞죠? 3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1위에 포진해 있고 게이밍 가성비도 2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쓸만합니다. 근데 3600X가 뭐 특가에서 이거랑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3600X는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 이거 순위만 보면 3위잖아. 괜찮아 보이지? 아니에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2080TIS더라도 얘네 성능 차이가 역전 5%밖에 차이 안나요. 프레임 차이가. 그리고 자금 정도라고 따져도 2% 차이밖에 안난다고요. 실제로 얘네는 성능 차이가 만원치 값어치도 못하는 거예요. 오버클럭하면 되잖아요. 뭐 3600은 오버 안됩니까? 되잖아요. 3600X든 3600이든 둘 다 오버가 되는데 3600X를 살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얘네들은 진짜 돈 가격이 되지 않는 이상 굳이 3600X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든 싱글스레드든 차이가 거의 없는 3600X를 많은 차이밖에 안났더라도 사는 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3600을 사시든지 아니면 9600K를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3600 같은 경우는 EXA320 보드에서도 램 오버 PBO가 적용이 되지만 9600K 같은 경우는 적어도 16만 정도 하는 메인보드에 좌압해서 싸야 어느 정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램 오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드 가입까지 생각하시면 실제로 9600K의 가성비는 더더욱 떨어집니다. 저는 어지간히 3600을 사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미래를 봐서도 3600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퍼포먼스 CPU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 CPU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6코어 제품이나 아니면 8코어 제품인데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 혹은 오버클럭이 되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이 안에 넣어놨어요. 가격이 20만원 넣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품절에 가까운 9600 빼고요. 실제로 봤을 때 9600 품절이니까 빼고 50만원 말이 돼? 9500 같은 경우도 사실 9400과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6, 7만원 비싸니까 빼고 2700X가 이게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저번 달 말에도 1위였는데 이제는 국내 물량이 거의 동남에서 7만원 가까이 뛰었어요. 얘도 이제 빼야 됩니다. 빼고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결국 얘들밖에 없어요. 얘들밖에 없는데 얘들 한번 봅시다. 3500X 3500X가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에 꽂아 쓰면 3500하고 차이가 큽니다. 한 6% 차이 나요. 진짜예요. 2070 슈퍼 써도 한 5% 차이 납니다. 차이가 큰데 옆에 뭐 1660 1660 슈퍼 이런 거랑 쓰면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비싼 2060 이상의 그래픽카드들 조합에 쓸 거다 그러면 3500X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은 뭐 1660 슈퍼 이하에 좀 저렴한 그래픽카드랑 뭐 RX570 아니면 1060 이런 거랑 조합에 쓰시겠다면 3500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나눠서 가야 됩니다. 이 두 놈은 렘오버를 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렘오버 안 하고 노말하게 쓰시겠다면 9400F도 괜찮습니다. 오바를 쓸 때 게이밍 성능은 얘가 제일 뛰어나거든요. 보시다시피 3500X도 살짝 제쳐요. 1, 2% 차이라 살짝 제칩니다. 근데 뭐 우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보드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 에즈락 전부 다 렘오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500X를 우선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그 진짜 가성비 극한으로 따진다면 3500X 사시고 요거를 렘오버에 쓰세요. 이걸 렘오버 하면은 9400F는 별반 차이 없거든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생각해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볼 게 없어요. 2700X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걸로 이제 방송 송출하면 저렴한 가격에 다중 송출도 쉬웠고 이걸로 또 렌드링 인코딩 하면은 쌍가격에 빠르게 인코딩 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 좀 아쉽긴 한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별로 없어졌어요. 3500 아니면 9400 두 개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도 좁혀졌네요. 메인스트림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단 제품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20만원 미만 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싼 애들은 10만원 초중반이고요. 2000 시리즈가 사실상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품제 사태 그래서 대부분 다 아직 가성비 2600은 좋아 보이지만 등수가 다소 떨어졌어요. 눈에 보이시죠? 가격이 마른 넘게 오른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나마 2600에서는 물건이 아직 덜 동락이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2700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 2600이 가격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돼가는가 봐요. 그리고 3400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내려야 될 텐데 물건이 다시 들어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격이 이겁니다. 이게 18만원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한 15만원 14만원에야 살만하고요. 83510K 없는 제품을 생각하세요. 의미 없죠. 이것도 2400G 이것도 지금 시점에 사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살 바에 사실 9100F 쓰고 거기에다가 1030 쓰겠습니다. 그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8만원 8만원 더하면 얼마죠. 16만원이죠. 이것도 좀 의미가 없고 9100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되는 바람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소 올라왔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뭐 사야 돼요? 여기 지금 살만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랐어도 그나마 살만한 2600X 아니면 2600X 이거 녹색 칠해줘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사든지 아니면 그냥 9100F 이 정도 이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이 게임 용도를 쓴다고 했을 때 9100F 뭐 8만원 9만원 하는 요거 살 바에 5만원 더 보태더라도 3500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 대부분 게임이 6코어를 지원을 합니다. 많이 지원하는 게임은 8코어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램업어도 되고 쌈보드에서도 A310에서 램업으로 되잖아요. 여러가지 미래를 생각하고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면 3500이 낫고요. 낫고 진짜 사무형들을 쓴다 그런 사람들만 9100F를 보는 거고 아니면 나는 작업밖에 안 한다. 렌더링, 인코딩 작업밖에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한 2600X 2600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건 다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난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한데요. 여기 거 뭐 사면 안 돼요? 하... 그러지 마시고 그냥 2200G 사세요. 2200G가 뭐 2만개가 마지막 물량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직 다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가격이에요. 10만원 이하에 나름 준수한 750급의 그... 그래픽 카드 내장 그래픽 카드 거기에다가 쿼드코어라서 사무형도로 쓰게도 아직도 적합한 충분한 성능 그래서 2200G 정도까지 사무형도로 쓰시려면 보시고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로우 앤토니 뭐 볼 것도 없어요. 3200 가격 더 내려야 됩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게 한 10만원까지 내려가면 2200G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성능 차이가 1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밑에 걸 100% 잡았을 때 10%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돈 2만원 더 주고 위에급 사기 좀 애매하죠? 그러면 돈으로는 15% 20% 차이인데 그렇다고 5400G 사기에도 좀 그렇고 5400G는 가격은 싼데 2코어 4스레드예요. 이제 2코어 4스레드는 놔줘야죠. 왜 그 얘기하냐면 간단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작업하는데도 얘네 두 제품 쓰니까 CPU 사용률 70%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뭐 인터넷 한도에 켜면 100% 찍어요. 불편합니다. 2코어 4스레드 뭐 부모님 효도컴 이걸로 해드리면 충분할 것 같다 하면서 하시는 분 있는데 안 충분해요. 위에 거 해주세요. 2200G 그렇게 로우 엔트리까지 싹 다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마지막 마무리 최종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엔드 CPU 렌더링 인커딩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700X가 차지했습니다. 가성비 1위에 게이밍까지 3700X가 차지했어요. 총합 1위가 3700X예요. 하이엔드급에서는. 다만 순수 게임밖에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9700F 아니면 9700KF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9K의 사이트 찾는 분 있고 390X 지금 사고 싶어서 막 문주신 분인데 둘 다 국내 물량이 없는 상태니까 이 두 놈을 당장 사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9700KF 사시고요. 아니면은 3900X로 한 칸씩 내려서 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CPU에서는 9600KF가 총합 1위로 살 만한데 메인보드 가입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3600이 가성비는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왜? 메인보드를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 9600KF를 오버를 전혀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럼 기본 클럭이 꽤나 낮아요. 3600한테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에서 조차.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고 평균 프레임은 9600이 좀 더 잘 나오긴 합니다. 메인보드가 생각하면은 3600이 총합 1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시다.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3600과 3600X의 성능 차이는 1, 2%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추가금을 주고 3600X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00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스트림 CPU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두 가지 부분 총합 1위를 3500이 차지했어요. 워낙 싼 가격 때문에 뭐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총합 1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순수하게 렌더링 인코딩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2600X나 2600 보세요. 그게 계속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용도로 쓰실 거면은 좀 2069 이상의 고성능 CPU를 쓸 때 렘업을 할 것이다. 아 고성능 그래픽카를 쓸 때 렘업을 할 것이다 하시면 3500X 렘업을 안 할 거다. 9400F 그리고 1660 슈퍼 이하급의 그래픽카드를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3500원 하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낮은급 낮은급의 그래픽카드에서는 평균 프레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저 새 CPU 다 근데 조금 높은급의 그래픽카드에서는 CPU의 성능 차이에 의한 프레임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4% 5% 넘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등급에 맞춰서 CPU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급 20만원 이하급인 얘들 멀티 작업 및 고사형 게이밍 2600X가 예전히 소폭 우세합니다. 순수 게이밍만 보자면 모든 제품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놈은 9100F지만 다만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10만원 올랐는데 CPU를 세이브하고 그래픽카드 올렸으니까 이득 본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막상 플레이 해보면 9400F 대비 그래픽카드 성능이 15% 20% 까진다. 그랬다 했을 때는 그 돈이 오히려 손 낼 수도 있어요. 4,5만원 값어치 더 주고 더 높은 CPU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계산 잘 해보시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2월 거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9100F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지금 품질 사태고 2400G 같은 경우에는 단종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이 두 놈도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 엔트리급에서는 내장 그래픽 빼고는 의미가 없는 제품들이죠. 살만한 게 2200G 혹은 3200G 정도까지입니다. 그 밑에 2코어 4스레드 제품 간단한 사무용으로 쓰면 안 되냐 하시는 분인데 진짜 엑셀 파일 좀만 커도 얘네들은 부하가 60% 70%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4코어급인 2200G나 3400G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장 그래프 차이도 좀 심하거든요. 5400G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CPU 가성비 비교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가성비 좋은 CPU와 조합해서 조립 PC를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3월 기준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